이번에 보신 이분의 노래를 두고 누군가는 그러다보니요 노래 한번 끝장나게 해버린다고 말이죠 노래하는 꽃 가와 이수진 시행우대입니다 리미 투어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요? 오메 음악이 끊겨 불었는디 다시 한번 주셔잉 다시 한번 주셔잉 박수! 박수! 지금 좀 전에 부르려던 노래가 리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음악이 왜 나오나봐 말아버렸니 아직 준비가 안됐는가요? 상당히 뻘쭘한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가요 이름은 이수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이스킨에 나온걸라며 보이스킨 보세요 이거 빡짝이 보신 분 봐주요? 거기서는 이름이 윤은하로 나와요 기억하시고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잘 봐주세요 박수 허글나게 치시고요 박수 허글나게 치시고요 음악 됐어요? 음악 아직도 안됐어? 그렇게 찬shak 박수 허글나게 치시고요 옛날으로 finalmente 님이 좋아 꽃이 좋아 꽃보다 님이 좋지 오케이 저 하늘의 꽃뿌붐이 흘려면 님의 향이 그리 희어져요 오 저려 웃지 않을게 당신 없인 살 수가 없어 꼼꼼한 그림자의 내 제일 큰 사랑 지금 어디에 갔나 두부 draw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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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